미적분. 수학에서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미적분. 그래서 미적분이 되게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난해한 그런 것으로 사실 인식되어 와서 소위 말하는 수포자,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건 좀 좋지 않죠.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래서 산포자라는 말을 하면 말이 될까요? 산포자가 뭐냐면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를 못한 사람들, 에베레스트를 못 올라간 사람을 산포자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그냥 집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또 서울 근교에 도봉산, 수락산 이런 거 많은데 관악산 대부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레스트를 못 올라갔다. 그래서 산포자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미적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수학을 좀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정도 분수 이런 거 이해하면 되는데 실생활에서 쓰는 거 그거 외에 확률통계, 방정식 이런 거 미적분, 미분방정식 여기 나오죠. 미분방정식, 벡터방정식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이해 못했다고 수포자라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제 마케팅이죠. 마케팅. 학원에서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 마케팅이라고 보여지는데 사교육이 우리나라는 워낙 발달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미적분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사실은.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미적분이 이제 발전해 왔는데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미적분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미적분에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것이 공식화 되어 있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미 소프트웨어로 활용해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오일러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눈이 안 보였을 때 뭐 수학공식을 세 장, 네 장 이렇게 막 써내려갈 수 있고 뭐 그런 대단한 분이죠. 사실은 이분이. 여러가지 마스터스 오브 어스 올, 마스터스 오브 어스 올. 모든 사람에 대한 마스터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천재죠. 그러나 모두 천재가 될 수는 필요 없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책에 공식으로 다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매트렉 같은 거죠. 뭐 여러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되는 시대라서 옛날처럼 이렇게 뭐 옛날에 이런 분들이 다 풀어놨던 공식을 또 뭐 같이 풀고 그런 문제를 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도 보면 파셜 디퍼런스 리케이션 포 사이언티스트 앤 엔지니얼스 책 보면은 이 그 편미분이죠. 파셜 디퍼런스 리케이션 우리나라말로 미분방정실 푸는 그런 공식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다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고 요즘 자동적으로 기계가 다 풀어주죠. 그래서 그런 과거에 이제 막 그런 엄청난 노력으로 막 그 문제를 종이에 써가면서 푸는 그런 건 이제 수학자들이 할 일이고 이제는 뭐 최근에 그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제 그 알파폴드라는 거를 가지고 단백질 구조로 막 풀어냈죠. 그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그 전에 이제 수학 문제를 그렇게 막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막 푸는 그런 접근도 있었지만 잘 안 됐죠. 그 전에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에 10승, 10에 천승, 10에 만승, 만만 돼도 10에 만승만 돼도 엄청 큰 숫자거든요. 그렇게 되는 문제를 아무리 컴퓨터 성능을 좋게 해도 풀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데미스 하사비스가 딥마인드에서 그 어렵다는 우주의 모든 원소의 수보다 많다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바둑을 풀어 가지고 바둑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그런 접근방식이 엄청나게 컴퓨팅 파워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딥러닝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로 이제 확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바둑도 이제 인간을 정복해 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백질 문제 이런 거 푸는 것도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DNA 같은 그런 거 그 시퀀싱 이런 문제에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은 건데 그것도 이제 딥마인드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팀이 이제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그 생명공학에 있는 계신 분들이 뭐 바둑개처럼 난리가 났어요. 바둑개도 난리가 난 거죠. 이세돌이 이제 알파고한테 지면서 이제 뭐 인간의 바둑을 인공지능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죠. 증명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막 이런 저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했는데 이제 그 알파폴드인가요? 그 소프트웨어가 그냥 확 빨리 풀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우리는 그럼 이제 이 미적분 캘큐러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필요한가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참고로 해서 오늘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히스토리컬 디벨로먼트 칼큐레스, 그 다음에 더 칼큐레스 갤러리, 그 다음에 히스토리업 더 칼큐레스에는 컨셉셜 디벨로먼트 그래서 아마 2000년, 3000년, 3000년 심하고 한 2000년 정도의 미적분에 2500년, 3000년 되겠죠. 이집트 그때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여기 쭉 달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진행하는 거의 배경에는 이제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벡터도 안 가리키고 미적분도 안 가리켜서 그렇게 기초를 안 가리켜가지고 대학에 보내서 이게 되겠냐. 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스탠포드, 하버드, MIT, 칼클 뭐 이런 명문대들을 봤더니 이제 미적분을 대학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가리키고 기초부터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막 문제를 접근하다가 지금같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제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가리킨다는 것이 이제 그게 사실 가능한 일인가. 지난번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미적분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그런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생명공학 그런 모든 물리학, 화학, 그런 모든 맥락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해되어야 되는 거지 고등학교 때 저는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미적분 이런 거고 이런 공식 외우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이런 거고 그렇게 가르쳐봤자 엡실론, 델타가 어쩌고 해봤자 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 벡터컬큘로스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여기 히스토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칼텍에 있는 교수 분하고 이제 그런 쓴 책인데 그 이제 뭐죠? 패러데이하고 맥스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지만 영국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의 엄청난 그 전기공학자였던 올리버 헤비사이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전기현상을 이해하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발전한 게 벡터컬큘로스거든요. 거기서 이제 행렬 문제도 이제 다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건데 그리고 나서 그런 문제를 또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디퍼런셜 리케이션도 발전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그 퓨리에죠. 프리에가 이제 그 사인코사인으로 열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스토리도 또 쭉 있는데 그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미적분을 이제 이해하고 가르치고 또 해야 되나. 그리고 중고등학교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행렬이나 벡터 미적분을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AP라고 그래가지고 Advanced Placement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아주 뛰어난 학생들은 미리 대학 과정에 미적분 공부하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이라든지 물리 이런 것들도 미리 공부하고 가고 대학에서도 그걸 평가해 주고 또 대학 1학년 때 그런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꼭 그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뭐 TVN에서 그 네덜란던가요. 어디 스웨덴 학생들이 이제 그 간단한 이제 그 도형의 문제 그래서 거기서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공식을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저렇게 논의해가지고 막 헤매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고 이제 두 가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창의력이 길러지는 거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수학의 땡땡 무슨 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의 무슨 법 뭐 해가지고 그런 공식들을 달달 외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어진 문제 이미 풀어봤던 문제 공식이 알려진 문제는 굉장히 잘 풀지만은 그 새로운 문제를 주면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명문대 진학한 학생들은 못 푼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과연 어떤 것이 수학을 잘 가르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야 쟤네들 뭐 기초적인 것도 안 배워가지고 막 헤매네 뭐 역시 한국처럼 가르쳐야 돼. 한국에서도 뭐 공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리도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인공지능 딥러닝 요즘에 이제 막 그 보면은 어떤 주어진 공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시도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법으로 막 만들어내는 게 스탠포드 뭐 이런데 특히 이제 스탠포드에서 페이페이 리 교수님인가요. 그분하고 이제 앤주룡 이런 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쪽의 대학에서도 이제 제프린튼 그 쪽에서도 굉장히 뭐 엄청난 것들이 토론토 대학 그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뉴욕대 쪽에서 얀나쿤 쪽에서 뭐 이렇게 그런 교수들 대가미터 학생들이 그런 걸 막 만들어내는데 기존에 어떤 공식이 주어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뭐 attention is all you need 해가지고 뭐 attention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엄청 대단한 sensation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GPT-1, GPT-2, GPT-3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트랜스포머, 버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 기존에 없던 공식인 거죠. 이런 분들 다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그 학생들은 생각해내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대학에서 그러면은 명문대학에서 어떤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새로운 거를 막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우수한 학생들일까? 우수한 학교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MIT는 왜 대학 1학년 때 MIT 미적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기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스탠포드, 칼텍 이런데도.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생각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적분의 간략한 역사를 쭉 살펴보고 그동안 또 제가 얘기한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적분을 쉽게 가르쳐주는 강의들 이런 몇 가지 강의들이 쭉 했었거든요. 강의가 사실은 소개하는 거죠. MIT 스탠포드, 칼텍 이런데 강의들을 소개하는 건데 그거하고 같이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거를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적분의 간략한 역사를 보면 먼저 제논의 역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더하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지보라라고 그래가지고 대수학으로 발전시킨 데 물론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막 이런 아랍, 이탈리아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런데 이 제논의 역설은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이 최초로 이제 무한대, 무한소 이런 거를 딱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이제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경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다 소개해놓은 거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한대, 무한소를 이제 접하게 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피타고라스 학부에서 무리수라는 걸 또 접한 거죠. 루트 2 뭐 이런 거. 1, 2, 3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2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루트 2가 나오고 무한대, 무한소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적분과 미분은 사실은 별도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만나서 이제 미적분의 기본정리라는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는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단한 발견, 발명, 학문적 성취 이런 것들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발명, 발견이고 학문적 성과다. 그래서 보면은 면적을 더하는 것에 대한 리드는 옛날부터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이, 나일강 문명이 이제 이집트가 비옥한 땅, 이제 4대 문명이 이제 황하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강가에서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왜냐하면 거기 비옥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서 이제 그 퇴적층이 생기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해서 토사들이 밀려와서 이렇게 땅이 이제 비옥해지는 건데 그것을 측량하고 측정하는 이제 필요가 생긴 거죠.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는 이게 네 땅이요, 내 땅이냐를 이제 그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게 네 땅이야, 내 땅이야. 그럼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건가, 작은 건가.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지배계층이나 국가에서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이게 땅이 넓이가 얼마야. 그런데 그 면적을 더하는 거에서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자면 쉽잖아요.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삼각형은 밑병 곱하기 높이 곱하기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평행사변형이 비슷하죠. 원의 이제 둘레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주일이라는 게 나왔죠. 이게 이제 그 초월수죠. 초월수.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3.14 어쩌고 어쩌고 해서 무한히 가는 이제 그런 원주일이라는 파이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적부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이 아닌, 원이 아닌, 평행사변형이 아닌 이렇게 딱딱 떨어지 않는 땅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면적은. 부피는 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으로 한 대, 두 대 막 이러잖아요. 한 박스, 두 박스 이런 것처럼 삼각형. 그 다음에 원뿔, 원통 뭐 이런 거 이제 한 드럼 주세요. 그럼 그게 얼마야 도대체. 밑변이 원이고 높이가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그런 면적과 부피 같은 것들을 따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릴레이 시대에 와서 이제 속도, 가속도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됐는데 천체 운동이라든지 뭐 코페로니쿠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맞나요? 그 누구지? 지동서를 처음부터 이제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뉴턴 라이프 리치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 운동이라든지 자유낙하, 피사이사탑에서 뭐 갈릴레이가 서로 무게가 다른 쇠공을 떨어뜨렸는데 통시에 떨어졌다 뭐 이런 게 유명한 일화잖아요. 사실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일화로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졌고 속도, 가속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속도, 가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순간 속도를 구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순간 속도는 순간은 찰나거든요. 찰나는 제로는 아닌데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엑스는 영어로 간다. 훈이 우리가 말한 이제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엘지브라, AX 플러스 B는 C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풀 수는 없었다는 거죠. A 플러스 B는 C 뭐 이런 걸로 풀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뉴턴 라이프니치가 동시에 거의 미적분을 발명하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만들어냈을 때는 미적분에 대해서 이렇게 엄밀한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발명하고 정리를 만들어낸 것이지 이렇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대충 넘어간 거죠. X 곱하기 델타엑스는 뒤에 나올 건데 그냥 0이다. 왜냐하면 델타엑스 0으로 갈 때 X 곱하기 델타엑스는 0이다. 그런데 델타엑스 분의 델타와이는 0이 아니에요. 델타엑스 0으로 가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 분수에서는 비율이 있는데 아무리 작아도 이게 비율로서는 예를 들어서 백만분의 1분의 천만분의 1 하면 비율로서는 이게 말이 되잖아요. 백만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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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엄청나게 작은 숫자 이렇게 분수를 해도 그게 2대 1인지 3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비율이. 그러나 이제 엄청나게 작은 숫자를 엄청나게 작은 숫자하고 곱하면 거의 0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3cm, 4cm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철근 3cm만 사와, 1m만 사와, 천 1m만 사와, 줄 1m만 사와 이렇게 하면 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m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대충 우리가 실상상 1, 2mm 틀려도 되는 거고 좀 더 정밀한 데서는 마이크론 단위까지 가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딱 자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물리학이죠. 실생활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미적분의 공식을 막 사용하는데 그 엄청나게 작은 숫자 곱하기 엄청나게 작은 숫자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오차 범위 되니까. 그래서 뭐 야, 네가 가서 철근 1m 사와 그랬는데 딱 사갔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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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이 작잖아. 다시 사와.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1m 줄자로 대충 저보고 1m, 1m고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초정밀공학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반도체 뭐 이렇게 그런 데서는 그냥 거기서도 사실은 그거를 100만배, 천만배, 1억배 확대하면 거기서 오차 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코시라는 사람이 나와서 엡실란 델타 논법으로 미적분을 이론적으로 완성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15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몇 천년이 걸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칸토어가 무한 집합론, 무한대와 집합론이죠. 무한대, 무한대와 집합론. 이런 걸 무한 집합, 이런 걸 가지고 무한대도 큰 무한대가 있고 작은 무한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칸토어가 이 무한대에서 또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칸토어의 세트어리가 없으면 이제 요즘에 해석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미적분의 시대는 어느 정도든지 끝나가고 있어요. 이미 다 풀만한 문제는 다 풀었어요. 미적분으로. 그리고 못 푸는 문제는 못 풀고 있어. 그래서 새로 나온 것이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미적분의 시대에는 MIT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칼텍 같은 데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만 지금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스탠포드 아까 말했던 토론토대, 그 다음에 뉴욕대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벤츠, BMW가 내연기관차는 엄청나게 잘 만들었지만 이제 시대가 전기차 시대로 바뀌니까 테슬라를 못 도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정도 보고 그래서 제논의 역설, 무한대의 무한소, 아킬레소와 거북이의 경주 이런 것들이 이제 최초의 인류가 이제 무한대에 대한 개념을 접하게 된 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은 면적을 더하는 건데 삼각형, 사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건 쉽죠. 그러나 이제 원 같은 거, 원주율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원 안에다가 삼각형을 굉장히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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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가지고 그 삼각형의 개수로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막 접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주율이 나와서 요즘에 이제 어느 정도 끊어서 얘기하죠. 아까 오차 얘기한 것처럼 1m 사와 그러면은 이제 원주율도 우리가 뭐 자동차 바뀌어야 할 때는 타이어 뭐 뭐 오차보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14 해가지고 뭐 10자리 이내에서 끊지 않을까요? 뭐 100자리, 1000자리, 만자리 이렇게 3.14 어쩌고 어쩌고 해서 뭐 10만자리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어떤 초정미를 다룬다면 이제 파이는 3.14에서 몇 자리 수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은 면적을 더하는 거를 적분이라고 했다. 인테그랄이죠. 근데 이제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자윤학과 실험을 하면서 이제 속도, 가속도 이런 걸 구하고 천체 운동을 계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이제 델타X라는 개념이죠. 델타X, 뒤에서 또 설명할 건데 델타X가 0으로 갈 때 그 순간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이제 이동한 거리. 그래서 1시간 동안 60km를 갔다. 그러면 60km per hour 해가지고 시속 60km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차가 순간순간 움직인 그 찰나의 속도는 1시 15분에 딱 속도는 얼마일까?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델타X를 0으로 보내야 되는데 0은 아닌데 0에 무지한 게 가까워지는. 그래서 델타X가 0으로 갈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극한 리미트라고 하죠. 이거를 계산하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루트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을 발명을 했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 펀더먼털 디어레모 컬큘로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고 발견이고 학문적 성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기계공항, 전기, 전자, 그다음에 토모, 건축, 달입 짓는 거, 고층 빌딩 짓는 것부터 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해결해 왔던 거죠. 그런데 그걸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막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으로 요즘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코시는 뉴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 발명 150년 정도 후에나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미적분의 이론적으로 완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한두 시간 강의해가지고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해하라고 하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라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도 150년이나 걸렸는데 그걸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칸토어가 무한에 대해서 집합론으로 또 이론적으로 정리하게 됐다. 그 이후에 이제 뭐 힐베르트라든지 현대 수학에 대해서 쭉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오늘 얘기할 건 아니니까 오늘은 미적분의 역사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참고를 했다. 그런 거고 이제 실제 예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면적을 구하는데 이렇게 뭐 오각형, 육각형,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가는 거는 구하기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내접, 외접시켜가면서 점점점점점 여기가 원하고 이런 데가 오차 생기잖아요. 이런 데가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런 데가 오차가 생기잖아요. 원하고 얘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런 데가 오차가 생기고 그러면 얘를 더 잘게 이렇게 쪼개면은 쪼개면은 점점 오차가 작아지잖아요. 그게 좀 오차가 그렇게 해서 이제 메소드 오브 이그저스천 이라는 데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해 가지고 점점점 더 작게 더 작게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극한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지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래서 이 캘리큘로스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중세 시대는 어떻게 했고 뭐 그 얼리마더 그러니까 현대에 이제 와서는 어떻게 됐고 그냥 뉴턴과 라이프니츠, 뉴턴 이븐이죠. 라이프니츠가 항상 초상화는 멋있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막 다 위대한 영웅들은 다 핸섬가이죠. 나폴레옹도 사실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는데 나폴레옹 말탄 그린 이런 거 엄청나게 멋있게 그려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미적분이 쭉 발달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역사책에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이 역사책 역사책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다루자면 뭐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피사의 사탑에서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면 이제 이게 9.8mps를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붙여서 떨어진다는 건 이제 많이 배웠죠.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미분은 어떻게 구하냐. 속도, 가속도 이런 게 구하는 건데 이제 델타 x분에 델타 y 그래서 x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 우리가 다 배운 거죠. 그럴 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간 속도를 구할 때 델타 x가 0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걸 약분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뉴튼 때는 이런 식을 전개하는 게 사실은 더 이슈였어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T의 제곱도 있지만 T의 2분의 1승, 3분의 1승, 0.25승 이런 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바이노미얼 띄어렘이라 그래가지고 바이노미얼 띄어렘에서 이게 T의 2승, 3승, 4승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쭉 개수를 구할 수 있었지만 0.1, 0.2, 0.3, 0.25, 0.2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하는데 뉴튼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고 상당한 노력을 했죠. 그것이 사실은 뉴튼의 더 큰 업적이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전개할 수 있었죠. 우리가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GT가 있고 T가 정으로 갈 델타 X. 근데 여기 GT항에는 이제 델타 X가 없으니까 그대로 오고 2분의 1 GT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GT인데 이 T가 0으로 가니까 이것도 0이다 그냥. 뉴튼 시대, 라이프니츠 시대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0이야 이거. 작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웃었죠. 야 이게 어떻게 0이야. 0이 아니라며 여기서는. 여기는 0이 아니거든요. 델타 T는 0으로 가는 거지 0은 아니야. 근데 이거는 왜 0이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뉴튼도 증명을 못했어요. 야 그냥 0이라고 해. 이런 정도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시가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증명을 한 거죠. 이거 0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논쟁은 다 끝났지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뉴튼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50년 동안 그런 미적분의 야 이거 증명 안 됐으니까 쓰지 말자. 그렇게 안 한 거죠. 150년 다 여러 가지 베르노이 형제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또 미적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학적 업적을 이룬 거고요. 발전을 이룬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미적분의 역사를 거꾸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배우는데 엡실론 델타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발전 과정을 배우지 않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발전 과정은 전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 조금 다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면 되고 특히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디렉 델타 함수에 대해서 디렉 델타 함수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디렉 델타 함수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그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출발한 게 아니다. 디렉 델타 함수를 디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필요성을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 알리 하지미리 교수님이 이제 이 칼텍 강의인데 이건 여러 번 소개했죠. 이게 12강에서 리니어 시스템 시스템에서 디렉 델타 이런 것을 쭉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 이게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쉬운 거고 이건 이제 미적분 쉽게 가르쳐 주는 강의들 거기서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쉽게 이해하기 뭐 이런 데서 제가 다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 오늘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빅픽쳐 오브 컬큐러스라 그래 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 오브 컬큐러스에서 길버터 스트랭 이 교수님이 이제 MIT 교수님이 은퇴 하셨는데 이제 그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포함해서 미적분 너무 어렵게 그렇게 그냥 막 공식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이렇게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해 보자 해서 이제 강의를 하신 거고 이분이 이제 그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 대수나 이런 데서도 그 굉장히 그 강의를 많이 좋은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미분방정식 디퍼런셜 리케이션 쪽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미적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이제 디퍼런셜 걸큐러스라고 하죠. 미분은 디퍼런셜 걸큐러스 이렇게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여기가 이제 델타 x 가 0으로 갈 때 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델타 x가 0으로 이렇게 가면 y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델타 x 델타. 이거 이제 낙하하는 거다. 뭐 자동차의 속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가속도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디퍼런셜 걸큐러스고 그래서 극한과 요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인피니테시 인피니테시멀 인가요. 인피니테시멀 이건 뭐라고 하더라 한국말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요런 것들은 이제 다루는 게 또 이제 그 따로 이제 있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델타 x 델타 y dx dy 를 그냥 숫자처럼 막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막 하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 점점 점점 델타 x 를 줄이면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때가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이걸 애니메이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 뉴튼과 라이프니츠가 이제 누가 서로 먼저 미적분을 발명했느냐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분수처럼 dx dy 그래서 우린 사실은 이제 분수처럼 막 이제 생각하고 쓰기도 하고 이걸 막 약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미적분의 기본을 통달하고 나서 가야 되는지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dx 이제 어떤 숫 알지브라에서 내게는 x y 처럼 숫자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이거 닌페니 아까 말한 뭐죠? 그 요거죠. 인피니 테스티멀. 극, 극, 소량 뭐 뭐더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거라서 이렇게 분수처럼 표현해 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미적분 이제 서로 그 영국에서는 이제 라이프니츠가 뭐 뉴튼하고 서신도 주고받았는데 이거 아이디어 훔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아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했다고 해서 서로 막 싸워 가지고 그 논쟁이 또 백년 막 싸웠어요. 그러면서 영국은 이제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이 굉장히 우수한데 미적분 하다 보면 이 표기법을 요즘 다 하잖아요. 뉴튼은 이제 플럭션인가 해가지고 유율이라고 해서 좀 다르게 썼거든요. 그 표기법을. 근데 실제로 수학을 하다 보면 이 기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영국에서 뉴튼 이후에 미적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독일로 이제 주소권이 넘어가게 됐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분은 인테그랄 칼큘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칼큘러스. 드디어 이제 펀더먼털 디어렘 오브 칼큘러스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미분과 적분은 따로따로 발전한 거죠. 적분은 어떤 면적과 부피를 구하는 문제였었는데 그리고 미분은 이제 그 어떤 제논의 역설에서 시작해서 무한대, 무한소 이런 개념이 쭉 오다가 이제 갈릴레이 때에 의해서 이제 그 순간속도, 가속도 이런 거를 구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다시 그런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미분이 발전하게 되고 이제 뉴튼과 라이프닛, 미분과 같은 생각이 발전한 거죠. 미분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발전하다가 그 뉴튼과 라이프닛의 때에 의해서 미접근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코시가 그걸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150년에. 그래서 뉴튼은 이제 on the shoulder of giant라고 해가지고 거인의 어깨 위에 내가 올라탔기 때문에 이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거기서 말하는 거인은 이제 갈릴레이와 그런 많은 과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선대 과학자들을. 그래서 펀더먼털 디오레모 컬큘러스는 이제 뭐에 중요하냐면 미분과 적분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된 거냐면 뭐 그래서 이게 펀더먼털 디오레모 컬큘러스 이렇게 막 증명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걸 고등학교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요령만 하게 되고 사실은 뭐 거기서 인덱스 뭐 시그마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인덱스를 막 어떻게 계산하고 그런 이상한 이제 그 본질과 벗어난 문제를 수능에 나오게 되고 옛날에는 학력과서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서 미접근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령만 터득하게 되고 공식 이제 뭐죠. 족보에 있는 문제 풀어본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 학원에서 뭐 또는 학교에서 풀어본 문제집을 풀어본 학생들만 또는 EBS 수능에서 그런 강의에서 풀어본 문제가 나오면 이거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거지. 이 본질적인 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되게. 이런 거를 쭉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뭐냐면 결론은 사실 되게 간단하죠.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 이렇게 인테그라를 정적분을 하면 이렇게 fb-fa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b하고 fx의 관계는 뭐냐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적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이제 fx가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서로 역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이게 엄청난 위대한 발명인 거죠. 그래서 그 곡선 아래 면적을 그냥 a부터 b까지 막 이렇게 있으면 곡선 아래 면적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b에서 a.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왜 그런 건지는 이 강의에서 이 강의에서 이제 하지메리 교수님이 쭉 설명하는 것을 또 제가 이제 이 미적분의 가장 기본 정리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 미적분을 쉽게 가르쳐주는 강의들 이 강의들에서 이제 이 알버터 아카데미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쉽다.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펀덤홀턴, 띄오레모, 콜키로스를 대학생들도 사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시절 이해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인가요? 뭔가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누가 이제 증명은 했지만 그 증명하는 과정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직관적으로 수학자들이나 평생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고등학생 때 또는 대학생 한두 달 가지고 이걸 이해해라? 불가능하죠. 이건 전문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는 거는 전문 산악인만 가는 거예요. 어몽길 대장같이 이런 분들. 나머지 그냥 북한산, 도봉산 올라가서 충분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곡선 아래 면적을 이렇게 쭉 더하는 건데 B에서 A 구간은 그냥 이걸 적분한 함수에 FB-FA 함수에 엄청난 발견이죠. 그러니까 미적분은 사실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거에 대한 좀 이해는 이 두 강의를 들어보시고 좀 더 이제 영어 강의 원본 강의를 들어보시려면 제가 이런 강의를 만든 것도 이 원본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쉽게 들어보실 수 있게끔 소개하는 거지 절대 제가 그 수학을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딜타, 디렉 델타도 디렉 델타 함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놓은 거를 듣고 이제 이거를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원본 강의를 칼텍의 하즈미리. 그 다음에 이제 MIT에 뭐 여기 OCW 같은데 가보면 여기 굉장히 이제 수학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 OCW, MIT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수학 강의들을 쭉 들어보고 또 다른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칼텍, MIT, 스탠포도 다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그런데 처음부터 영어 강의를 듣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잠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분이 강의할 때 보면 이제 막 펀더먼턴, 띄어레, 뭐 그렇게 증명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죠. 요렇게 이런 거 그림은 많이 본 거잖아.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더 하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결국은 FB 마이너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가리키는 거고 이제 이 디렉 델타 펑션이라는 것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거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그 전기현상, 전기전자현상을 이제 이해하면서 순간에 펄스가 이제 펄스가 탁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고 이제 디렉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맥스웰 패러다잇 그 다음에 이제 올리버 헤비사이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또는 미적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과거처럼 어떤 문제집이나 이제 뭐 무슨 수학의 땡땡 뭐 그런 뭐 그런 것들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전자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이 벡터 켈큐로스를 만들게 됐는가.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미적분 안 가르치고 뭐 행렬 벡터를 안 가르친다.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요즘에 그 이제 그 랭귀지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랭귀지 이제 그 언어 번역하는 그 그 딥러닝 그쪽을 보면 벡터라는 개념이 거기 나오거든요. 행렬 벡터. 근데 거기서는 행렬이 벡터라는 게 뭐 크기와 방향을 가진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3차원 벡터가 아니라 100차원, 200차원, 300차원 벡터들을 막 쓰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서 벡터와 행렬은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이제 뭐 그 컴퓨터로 언어 번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그런 그 이제 언어를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월투백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끼리 또는 문장끼리 유사도를 막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는데 그걸 기존에 벡터와 행렬이라는 걸 고등학교에서 배웠다. 가르쳤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발상도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기존의 공식이 있고 풀언, 풀언, 풀, 이미 다 풀어놓은 문제는 컴퓨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래서 그런 인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엉뚱한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벡터라는 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뭐 100차원, 200차원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월투백이라는 그 워드투백터죠. 그런 컨셉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이제 그 발상이다. 물론 이제 뭐 그 벡터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뭐 행렬 벡터라는 게.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이 책에서 봐도 행렬 벡터를 앞에서 가리킵니다. 이거 대학원 수준의 책인데 앞에서 행렬 벡터 다루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 보니까 뭐 수학의 땡땡이나 뭐 기존에 한국에서 나온 교과서 뭐 그 다음에 참고서 그런 거로 이해 안 됐던 것보다 더 쉽게 굉장히 쉽게 여기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 네 다섯 페이지 딱 읽으면 돼요. 그러면 뭐 그런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그냥 쑥 읽어봐.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가는 게 낫지.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고정관념으로 꽉 찬 기존에 있는 공식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학원 보내주세요. 대학 가서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학원 보내주세요. 참 이거 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TVN에서 보니까 이제 그 스웨덴 학생들인가 그런 학생들은 막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막 짬해달라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공식을 주어지지 않고 또는 막 공식을 암기해서 가리키고 막 주어진 문제 유형을 가리키지 않은 학생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한국 학생들은 이거 우리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거 뭐 삼각형 피타고라설 이러면서 나오는 거 딱 나오는데 걔네들은 두 시간 세 시간 헤매면서 막 해결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대학원에 가서 정답이 없는 리서치 뭐 인공지능을 연구한다든지 자율주행을 연구한다든지 그럴 때는 엄청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거고 과거에 그냥 주어진 문제 이런 것들을 공식을 주어지면 잘 푸는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참고서 없나요 학원 없나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정도를 할 건데 미적분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해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인공지능 딥러닝 시대에 알파고가 이세도를 꺾고 그 다음에 알파 폴드라는 걸 데미사서리스의 팀이 또 만들어가지고 생명공학 분야의 단백질 구조 이런 것까지 인간보다 더 빨리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밝혀내는 그런 시대에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 이런 거 가리키는 방법이나 또 이해하는 방법 가리키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 시대에 밖에 달라져야 된다. 그런 거를 결론으로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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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